혜승이 1차 합격한 소감이 어때? 기분 좋긴 한데 더 잘해야지 다음 경연 때는 올패스 못 받아가지고 약간 섭섭하지? 아 뭐 운명이 이끄는대로? 다음번에 할 때 올패스 받으면 되지 2차 때 맞아 근데 아빠가 보기엔 어땠어? 잘했어 그래? 그럼 됐어 아빠한테 인정받으면 됐지 뭐 어 아주 잘했어 2차 때도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2차 때도 또 합격하자 합격해가지고 끝까지 가보자 한번 그래 화이팅 자 화이팅 하자 화이팅 혜승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